네 안녕하십니까 2단원 한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이번 16강 나머지 정리를 맡게 된 손신동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16강 나머지 정리에서 한번 알아볼건데 나머지 정리는 난이도는 중하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먼저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있는 문제를 몇문제를 풀어볼거에요 자 초반에는 난이도는 거의 뭐 하정도 되는 문제를 풀어보고 뒷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한 중에서 상급정도 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재 보면 이런식으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있을겁니다 자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전에 무엇을 배웠냐면 한등식을 배웠어요 자 항등식은 정의 자체는 항상 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식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겁니다 즉 항등식은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x 플러스 1 이라는 것은 x 플러스 1이다 자 이거는 항등식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변과 우변이 그대로 똑같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x 값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등식을 성립하게 만들죠 한마디로 x 값에다가 어떤걸 넣어도 상관없이 등식을 성립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걸 항등식이다 라고 정의를 배워서 지금 여태껏 이렇게 나머지 정리까지 넘어왔을거에요 자 그렇다면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항등식을 반드시 알아야겠다 그래서 한번 나머지 정리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예시를 보시면 fx라는 놈을 1차식인 요 놈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fa다 라는 의미 자 그러면 이 두마리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x를 지금 x-a로 나눌거에요 자 이때 우리는 몫을 뭐라고 보통 쓰냐면 qx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라는 부분이 있을거죠 당연히 얘는 rx라고 분명히 쓸거죠 자 이때 이걸 나눴다고 가정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가 나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등식을 적는다고 친다면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x-a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나왔고 나머지는 점점점점 rx가 나왔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항등식은 뭐가 되냐면 검산식이 될겁니다 그래서 fx라는 값은 x-a로 나눴어요 몫하고 이렇게 곱해주게 되겠죠 나머지는 rx가 나왔네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나머지가 너무 궁금하다 그렇다면 지금 이쪽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뭘까요 a가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a를 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fa가 되겠죠 넣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당연히 사라지는 상황이고 나머지 뭐가 남아요 이렇게 나머지에다가 a를 넣은거가 남았죠 한마디로 우리가 나머지가 너무 궁금한 상황이다 이 ra라는 r은 나머지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궁금하다 그러면 말로 표현하면 나누는걸 0으로 만드는 x값을 fx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것이 곧 나머지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f 알파가 곧 나머지가 되는거다 한마디로 이놈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놈을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이렇게 나머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나누지 않고도 나머지를 뭘로 나누는지만 안다면 그걸 0으로 만드는 x값을 fx에다가 대입만 하면 바로 나머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간단한 문제 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당식이 이렇게 이쁘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나와 있어요 이놈을 지금 1번인 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지금 1번이 x 플러스 2로 나눴기 때문에 이놈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놈을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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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그게 곧 나머지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앞에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제곱하면 4 앞에 마이너스 2 있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3가지를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6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까지 하면 마이너스 27이라는 분명히 나머지가 될 것입니다 자 두번째 문제 이걸로 0으로 만드는 x값 바로 2분의 1이라는 분수골 이걸 대입하면 조금 복잡하더라도 2 곱하기 8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자 이거 먼저 계산하면 4분의 1이죠 어이구 여기 4분의 1랑 없어지네요 그대로 계산하려고 봤더니 통분하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직접 나눠보면은 나머지가 분명히 지금 쌤이 구했듯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직접 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이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문제를 보시면요 어 이렇게 다항식을 요 놈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라는 놈이 나왔다 이게 첫번째 조건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 다항식을 이번에 뭐로 나누냐면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문제를 한번 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거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이 x 플러스 3을 0으로 만드는 x 값 즉 마이너스 3을 여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할 거다 근데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뭐 어떤 값을 몰라서 구할 수 없어요? a 값 그 a 값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첫번째 조건이 되겠다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9가 나오게 되려면 x 플러스 2를 0으로 만드는 x 값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9가 나왔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이 되고 플러스 432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나머지로서 9가 된다 자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5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9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2a를 넘기고 9를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4라는 값은 2a가 되겠다 a 값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쌤은 이거를 fx라고 가정을 하고 깔끔하게 적을게요 fx 완성이 되겠네요 a 값 마이너스 2로 찾았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대입해서 fx 완성하고 이제 직접 구해봐야죠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이걸 0으로 만드는 x 값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7 그러면은 9 3 27 플러스 6 플러스 1 아이고 사라지네요 정답은 6 플러스 1이니깐 7이라는 최종적인 나머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도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 첫번째 문제랑 좀 다르게 2번은 a 뿐만 아니라 b도 나와있네요 아 그럼 둘 다 구해줘야 돼요 자 많이 풀어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연립방정식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럼 식을 두 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번째 조건은 여기 있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두번째 조건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9가 됐죠 두번째 조건 이때 a b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연립하시면 분명 나올 겁니다 자 1번 조건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나머지가 1 됐다 좀 정리해볼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로써 돼서 첫번째 조건 두번째 조건 0을 만드는 x값 3 대입할게요 27 플러스 9 a 플러스 3b 플러스 3은 나머지 9 그럼 좀 정리하면 9a 플러스 3b 30인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1이 되겠죠 3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두번째 조건 두개를 연립할게요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과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 그대로 연립할 수 있죠 b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b가 없어져서 4a만 되고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넘기고 넘기면 마이너스 b가 플러스 1이 되겠고 한마디로 b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정답은 a 값 마이너스 2 b 값 마이너스 1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거의 똑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좀 다른 점은 좀 더 길어졌다라는 거 다항식이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 조건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5가 나왔다 첫 번째 조건 그때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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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상황이 분명 나오겠네요 자 1번 조건 x 마이너스 2를 0으로 만드는 x 값 2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8이 16a가 되겠고 플러스 4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게 나머지 15가 된다 이걸 통해 a 값 찾읍시다 마이너스 12a구요 마이너스 13 플러스 3은 15 자 마이너스 12a 넘기고 15 넘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12라는 값은 12a가 되겠다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찾았네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만든다? fx라고 가정하시면 좀 더 식을 깔끔하게 주관심 같은 문제는 맞출 수 있다 자 fx 완성할게요 x 4제곱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플러스 2x 세제곱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 아이고 정말 기네요 마무리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x에다가 뭐 대입한다? 1 대입하면 됩니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 담으면 3이니까 없어지죠? 정답은 마이너스 8이라는 나머지가 나올 거다 자 여기서 중간 킵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계속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전부 상성이 나왔죠? 자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어요 내림차순 정리하면 1차식 다음 내림이 뭐예요? x가 전혀 없는 상성이 되죠?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거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그것보다 한차수 아래인 상성이 나올 거고요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그것보다 한차수 아래인 1차식이 분명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나머지가 지금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숫자로 나오지만 2차식으로 나누었다고 했을 때 나머지 구해라 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2차식으로 적어놓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에도 한번 마찬가지로 풀어볼게요 거의 1맥상통한 문제죠 지금 당식이 있고요 요놈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나왔대요 첫 번째 조건 요놈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두 번째 조건 이건 사실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자 x 플러스 1로 0을 만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는 나머지 마이너스 1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이 넘어가니까 5가 되겠죠 첫 번째 조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5는 나머지 1 그러면 4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3 플러스 13이니까 플러스 14 깔끔하게 2로 나누게 해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조건 두 개를 그대로 연립할 건데 빼면 되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자 2번에서 1번을 뺄게요 2a이기 때문에 그러면 a 값은 바로 2가 나오고요 2를 여기다 넣어주면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b는 마이너스 3 두 개를 더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쌤이 분명 얘기했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눈 게 아니라 2차식으로 나누는 형태가 보일 거예요 문제를 보면 fx를 지금 현재 어? 2차식이네요 저 두 가로가 곱해지면 2차식이잖아요 x 제곱 나오니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쌤이 이 형태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한 등식으로 적어볼게요 fx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3이 곱해지는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 나머지를 형태를 구할 건데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차식이 되죠 그래서 쌤은 나머지를 1차식 형태인 ax 플러스 b라고 두면 됩니다 그렇다면 a와 b를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a값 b값 숫자로 찾아서 그냥 대입한 ax 플러스 b 형태로 우리가 쓰시면 그게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항상 수학은 조건이 중요하다 첫 번째 조건 fx를 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 7이에요 두 번째 조건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나누는 걸 0으로 만드는 x 값 마이너스 4를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나머지 마이너스 7이 나왔다 라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가 7이니까 3을 대입한 나머지가 7이 됐다 그러면 1번 조건을 이 공시에다가 그냥 대입을 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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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4를 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온다 뭐가? 이게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거니까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이 됩니다 마이너스 4 넣어보세요 어? 없어지죠 여기 싹 다 사라지죠 마이너스 4라는 x 플러스 2사라는 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마이너스 4를 넣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어? a와 b에 대한 식이 그대로 하나 나오겠네요 맞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3을 대입하면 7이라는 값이 되고 마찬가지로 3 대입하면 여기다 3 대입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다가 3 대입하면 같은 의미다 그대로 연립하면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a가 됩니다 이로써 a 값은 2가 되고요 2를 그대로 대입하면 6에다가 1을 더했겠죠 b는 1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이 부분이 되니까 우리가 구한 a와 b를 그대로 대입해서 뽑아주시면 되겠네요 2x 플러스 1이 최종적인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통은 이런 것들은 식을 조금 조건들을 다 써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2가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두 번째 조건 이때 fx를 요놈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냐라고 지금 물어봤죠 그러면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항등식을 적어줄게요 즉 검산식을 적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쉽겠네요 유놈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1차잖아요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3차라면 2차식으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번 조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10이 나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f에다가 4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1번 조건에 의해서 2번 조건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10이라는 값은 여기 다 없어질 거다 마이너스 1을 넣든 4를 넣든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4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은 4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대로 빼면 15는 마이너스 5a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낫겠다 그렇다면 3 플러스 b 값이 되니까 b라는 값은 9가 되겠네요 나머지는 이 부분이니까 그대로 구한 걸 대입을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나머지가 되겠다 자 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조건을 그대로 받아 한번 들어볼게요 받아들여 보시면 요는 보이죠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도 사실은 있는데 세 번째는 사실 조건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아 이거 물어본 거구나 나머지 그러면 사실은 물어보는 거는 아 fx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을 쓰시면요 f1은 마이너스 8이라는 힌트고요 두 번째 조건 f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4가 됐다 그러면 세 번째 조건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놈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놈이 나왔지만 나머지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쌤이 나누는 놈을 자세히 봤더니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2 1 여기 마이너스 즉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이 곱해진 형태로 나누었을 때 몫이 저놈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을 보통 쓰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x 플러스 2로 나누었고 몫이 뭔지 모르겠고 아 몫이 지금 알려줬죠 몫이 요 놈이에요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죠 자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눈 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차식으로 나머지를 한 차수도 떨어뜨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요 나머지 부분인 a와 b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번 2번 조건을 써볼게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1 대입하면 여기 다 사라지네요 맞죠 중간에 그럼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되겠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라는 값되고 또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대로 뺏을게요 연립하면 되죠 마이너스 12는 3a이다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b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오이고 그러면 a와 b가 둘 다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둘 다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되겠죠 물론 플러스 중간에 없애줘야죠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엔 두 번째 힌트 써야죠 뭐냐면 요 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이죠 다 완성됐잖아요 물론 좀 정리가 안되긴 했지만 하지만 우리는 정리할 필요 없다 왜? 대입해서 숫자만 뽑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합시다 아유 귀찮네요 첫 번째 마이너스 가로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니까 굳이 곱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두 번째 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곱해야겠네요 가로 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을 곱하겠네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없어지겠네요 0 대입이 되니까 결국 정답은 10이라는 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에 거의 맞바지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생님이 풀듯이 항상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적고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첫 번째 부분 봐도 돼요 첫 번째 조건이니까 얘는 2를 대입하면 3이 된다라는 조건이 되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것만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x 마이너스 4를 0으로 만드는 x 값 대입한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4를 대입해요 편안하게 그러면 결국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근데 뭘 몰라? f2를 몰라 근데 조건 보세요 f2 3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대입하면 정답은 10이라는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수학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거를 통해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앞에서 조건에서 찾아주면 거의 대부분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중하 정도? 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다라는 조건이 나오죠 구하고자 하는 걸 볼게요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6을 0으로 만든 x 값은 뭐야 마이너스 6이죠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f 마이너스 3이 뭐지?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근데 바로 있잖아 여기 그냥 정답은 마이너스 3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이 문제도 너무 간단하죠 fx를 요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요놈이고 그 다음에 gx를 요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놈이 나왔다 그러면 f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라는 조건 그리고 g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3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물어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뭐냐 즉 이거 자체 계산을 해라 이 말이 되겠죠 근데 앞에서 이렇게 조건을 다 알려줬잖아요 1번 2번 조건 대입하면 마이너스 6 3대입하면 마이너스 6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요거 나눴 때 몫이 요놈으로 나왔고 나머지 이게 몫까지 좀 알려줬네 어 이번에는 몫을 나눴 때 나머지가 1이 됐고 이때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걸 생각하자 f 마이너스 3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과연 뭐냐라는 관건이 되겠죠 그럼 하나씩 따라가게 되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f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낫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고 자 두 번째는 q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1이 됐다라는 조건이죠 사실 이렇게 쓰고 보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fx만 물어본다면 똑같이 지금 썼던 것처럼 쓰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나머지 몫까지 생각을 한다면 검산식을 적어주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자 검산식을 적어주는 눈에 보입니다 1번 조건 같은 경우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라고 할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란 뜻이고 자 두 번째 조건은 qx를 지금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또 다른 몫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1이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마이너스 3이 뭐지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조건을 좀 이용합시다 첫 번째를 어쨌든 마이너스 3 넣은 f를 구해야 된 거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q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3을 계산한 거가 되겠네요 요 놈이 정답이 될 거다 자 근데 q 마이너스 3을 모르잖아 근데 qx에 대한 힌트가 두 번째 나왔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q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이다라는 뜻이죠 어이구 q 마이너스 3이 1이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3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5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이런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검산식을 즉 몫에 대한 어떤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힌트가 나왔다면 검산식을 적어주는 게 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